만약 집안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이 막혀 있다면 여러분들 집안에 들어가기도 싫어지고요 집안에 있는 시간이 괴로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모든 것들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정통 풍수지리에 있어서 집은 언제나 소중한 공간이고요 집에서 나오는 그 기운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제 영상 끝까지 믿고 보고 따라 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 집안에 막혔던 공간도 뚫릴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막혔던 인생도 뻥 뚫리게 될 것입니다 국내 최대 풍수 컨설팅 회사 주식회사 워치동 컴퍼니의 대표이사 워치동입니다 풍수지리에는 피흉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흉축일 즉 흉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을 쫓아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길한 것을 쫓기 이전에 집안에 흉한 것을 피하는 것 이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겁니다 즉 흉한 것을 피하게 되면 길한 것은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집안에 그 흉한 것들 싹 날려버리고 뻥 뚫릴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도 함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집안에 여러분들 발코니 있죠 이 발코니가 막혀 있고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집안에 기운이 막히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아파트라 할지라도 집 안에서도 또 안과 밖에 구분이 있고 그 안과 밖에 구분은 보통 발코니를 통해서 현대 풍수실의학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확장형 발코니라서 그런 거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분들은 확장형 발코니 즉 외부 통창과 가까운 부분을 집안에서지만은 외부의 공간과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곳은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겠죠 우리가 발코니다라는 명목으로 해서 여러가지 또 물건도 쌓아놓기도 하고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것들을 재워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거의 100이면 돼 다 그렇게 지내시는데 하지만 음향의 이치에 있어서 음과 양이 조화가 되어야 기운이 만들어진다 공간 속에서 기운이 어우러진다 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집안 그러니까 발코니 그리고 발코니가 아닌 공간이 함께 다 깨끗해야 집안의 기운이 원활한 거지 발코니는 밖에 있으니까 그냥 방치해 둔다 이러면은 집안의 기운은 저절로 막히게 되어 있으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적용하셔가지고 집안의 기운을 원활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서랍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도 모두가 다 기운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서랍장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끼워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역시나 여러분들의 하는 일을 맡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을 거니까요 이 보이지 않는 서랍장 속 수납장 속도 깨끗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집안의 막힌 기운을 뚫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쇼파 밑입니다 쇼파 밑 청소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집안에 이렇게 먼지가 많았나라고 싶을 정도로 쉽게 먼지들 이렇게 뒤엉켜가지고 먼지 뭉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지 뭉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곧 세균이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찐득이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명확한 벌레들도 막 나오게 됩니다 즉 나쁜 기운 그런 더러운 기운의 온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쇼파 밑도 그렇고 우리가 잘 청소하지 않고 손이 닿지 않는 가구들의 밑바닥 그곳에 먼지가 있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운이 꼬여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구석구석 손을 대고 깨끗하게 잘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기분도 상쾌해질 것이구요 뜻하지 않는 좋은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배수구입니다 물의 흐름은 곧 돈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물이 막히면 돈줄도 막히는 거겠죠 집안에서 물이 잘 흘러가지 못하는 곳이라면은 더욱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뭐 물론 오래된 아파트이고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순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더더욱 다른 용품들을 사용하셔가지고 막히는 일이 없도록 자주자주 신경을 써주셔야 여러분들 돈의 흐름도 원활하게 되고 막혔던 돈줄도 뻥 뚫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가 막혀 있다면은 역시나 여러분들 재물은 건강운도 함께 막힐 수가 있는 겁니다 냉장고 속에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돌아가신 음식들 너무나도 많죠 이것들만 빼낸다 하더라도 분명 비워지는 공간들 많을 것이고 그 안에서도 원활하게 공간의 기운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가 있게 될 거니까 자 지금 당장 냉장고 속에 죽어있는 음식들이라도 당장 한번 추려서 빼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요 생각입니다 뭐 물건들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 집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옛날에 묵었던 지난 날의 생각과 후회들 그런 나쁜 트라우마들이 지금까지 덮쳐서 여러분들의 앞날까지 더럽히는 경우를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음식에 비유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상한 양념을 뿌리는 것과도 같은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좋은 인연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난 날의 과거와 후회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좋은 귀인을 놓치게 되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니깐요 보이지 않다더라도 이 생각도 함께 비우고 막혔던 부분을 뻥 뚫는 거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는 휴지통입니다 계속해서 구설수가 나오고 밖에서 더러운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는 분들 분명 이런 분들은 집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심코 방치해놓은 그 쓰레기에서 냄새가 나고 있을 거고요 그 냄새가 온 집안을 풍기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못 느낄 겁니다 왜냐 그 냄새에 젖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묵었던 쓰레기 지금 당장 버리시고 자주 자주 쓰레기통은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막혔던 일이 더 뻥 뚫리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모두 다 이 비움의 미학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비운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이 곧 내 일상을 바꾸고 내 운을 바꿔나가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컨설팅을 드리고 강의하는 것에서 초반부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공간과 생각과 시간 모든 것들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먼저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그렇고요 궁극적으로 뭔가 여러분들의 계속 어떤 삶이 막혀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버릴 수 있는 것들 버려야 될 것들 과감히 포기해야 될 것들이 뭔지를 한번 쭉 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그곳에 해답이 있을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원활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삶이 막혀있던 분들을 위해서 유용한 내용들을 들려 드려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집과 나는 소통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막혔던 곳을 뚫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공간에 있어서 풍수지리 풍수인테리어 컨설팅을 받고자 하신다면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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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